마케보라치위 อิfs อ้า留และครับ แล้วได้โอกาاعนนี้ แล้วขอล mattm three อ๋อถือทั้งสัก อิศ แล้วDown อิศ แล้วนะฮะ ขอสิลปรกวลไว้กับหมดป Она nichts ด้วยครับผม กำสามด่ Wiw zit คันART มากหมากเลยนะคะ ตรนี้ก็จะเหลือนกหมุน daytsy 오늘 태국에 처음 오셔서 여기 계신 프레스 분들께 인사 원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성취 다이아이 아 네 예 지금 의자 채팅하기 전에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데 지금 자기가 뭔가 떨리시는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게 좀 처음이라 되게 긴장 많이 드는 거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PondKai Relax บอกว่า ให้หนุ่งหนุ่งหายใจ ๆ ครับ 정말 좀 깊이 쓰시면서 Relax หนูตื่นเต้นไปด้วย เราเองก็ตื่นเต้นทุกคน ในที่ได้เจอกันเป็นครั้งแรก 모든 분들 처음 만나는 자리이라서 이렇게 너무 떨리신다고 하세요 네 그렇다면เรามาเริ่มกันดีกว่า 네 วันทีมสองนี้จะเป็นครั้งแรกของเขา ที่มีการจับโชเคส แล้วก็ลูกเป็นแฟนมีท์ ที่เต็มรูปแบบเลย 네 หนุ่งหนุ่ง แต่เราคนรู้สึกยังไงกันบ้าง ที่เต็มรูปแบบนี้ แต่ 그때는 놀러 왔었고 지금은 일하러 왔습니다 저희 이제 데뷔를 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국에 와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이마 는 하이 강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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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침에 이렇게 왔어요 오옹 꼭 억은 사람과 함께 오는 사람으로 이름도 많은 사람으로 음.. 아무래도 이 사람은 한국에 이 사람은 저는 한국에 한 번도 안 와보셨던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태국에 오기 전에 태국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여기 오면 코끼리를 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사하다는 모습이 좋긴 합니다 제가 쇼핑몰을 되게 좋아하는데 태국에서 쇼핑으로도 유명한 곳이 있답니다 마사지로도 유명해서 기대를 많이 하며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chevaux 멍.테인네네 데이블 sur 멍.테인네네 데이블 멍.테인네네 데이블 스토티네네 데이블 멍.테인네네 데이블 멍.테인네네 데이블 멍.테인네네.테르네 타러니 무시duct 배시의 언어 꺼 미팅 저희 회사 선배님들 갓세븐 그룹의 뱀뱀이라는 친구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태국 음식을 여러 번 해줬었는데 그 덕분에 태국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다른 음식은 더 맛있어?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을 해주셨는지? 파티 태... 파티 태... 오늘 음식은 더 맛있어. 뭐하고? 오... 이 음식은 매우 단순하게 만들어져요. 할 수 있는 음식은 더 맛있게 만들어내라고 해요. 네, 워휠 제가 들은 대부분 예의를 되게 중요시 하는 나라라고 많이 들었고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 뚝뚝? 뚝뚝? 네, 그거 한번 한번 타보고 싶어요 꼭 한번 그 대인은 건가요? 그리고 대인은 나이는 타이미로 뚝뚝 그 워휠 약간 한 거 뚝뚝 장낭도 뚝뚝 다이, 다이, 다이 낮에는 타지 마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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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낮에 참는 너무 더우시니까 밤에 타시는 게 좋으실 거에요 그래서 풍경도 즐기실 수 있어요 네 손수 타이 동호시 저는 저는 일단 저도 앞에서 모두 다 해버리죠 근데 저도 사실 코끼리를 보고 싶었어요 코끼리를 좀 상상하면서 왔었어요 다들 안 나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까? ifen 조용히 지 Ferguson 네 일정해서 아직도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어떤 분이 없으신가요? 어떤 분이 없으신가요? 어떤 분이 들으신가요? 어떤 분이 들으신가요? 어떤 분이 들으신가요? 수합 주스 수합 쉐이크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하 수합 주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수합 주스 이 주스 한국에 sweating 해당 해외 멤버들 너무 기쁩니다 해보니 퇴근초 해보니 저는 태국에 여행이 한국은 정말 gernump 여행이 해외 해외 태국에서는 너무 냠냠 해외 태국에 여행이 해외 태국에 여행이 해외 해외 태국에는 해외 나랑 이쁙키는다 그게 이거는 그러면 그 부위가 있고 거가 비 fuel 이게 환불이 되면 이게 홀리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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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홀리밀고 이거 홀리밀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아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오케이, 이제는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룸이 다 끊임을 마요 룸이 다 끊임을 마요 룸이 다 끊임을 마요 근데 1, 2, 3 룸이 다 끊임을 마요 룸이 다 끊임을 마요 태국에 도착했을 때 팬클럽 분들이 1층, 2층, 3층 이렇게 굉장히 많으시는데요 오시기 전에 이런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네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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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넷트 놀래요? 너무 놀랐어요 도착해서 나오는데 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태국분들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어떠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공항에서 보신 분들은 굉장히 쪼꼼이고요 쪼케이스 할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기대할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와우 이게 안나서 로마 접득 티마 공공방이 되겠습니까? 로마 접득 티마 공공방이 되겠습니까? 데이식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데이식스는 아무래도 JYP에서 원래 밴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애들이 아닌데 밴드로 만들어진 케이스예요 일단 데이식스는 어떤가요? 데이식스는 아까 그 때에 갓세븐이 100번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양방콘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갓세븐이도 많이 있네 아아아아아아아아 네 결국에는 이렇게 변드로 요소녁이 H6가 되어서 이제 데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밸드 그리고 밴드 더 좋은 룩니까 일단은 여러분과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다같이 노래를 하는 밴드입니다. 밴드 치고는 되게 특이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거의 밴드하면 메인보컬이 주로 노래를 하고 거의 퍼포먼스를 하는 위주인데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다같이 노래를 하는 밴드가 일단 첫번째 특징. 저는 락사나 필셋이 독뎀에 나갔어요. 그래서 뮤지컬 밴드가 있다면 만약에 오웅 의원에는 메인보컬을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들은 모두 락팩 같은 것 같아요. 오웅 의원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악기를 다르고 노래도 분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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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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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께 김치찜 heaven 그리고 나이기에는 어떤 스타일이 있나요? 저희 그... 보통 이제 팀에서 이제 작곡, 작사 작곡을 하는 팀들을 보면 보통 지금 팬들분들도 팀원 중에 한 두 명 정도가 많아서 작사 작곡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여섯 명 교사들을 다 참여를 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입맛에 다 맞춘 음악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만큼 여러가지 색깔이 나올 수 있는 밴드라고 생각합니다 전 한국 대 6나 4, 2콘 땡땡, 2콘 땡땡, 2콘 땡땡 하지만 요즘은 그 다음 일에 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에 대한 내용은?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어떤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과연 무엇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내용은 제가 의미가 될 것입니다 네, 그거는 말씀해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 공연을 보러 오시면 아시겠지만 뭐 특별히 준비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어쩔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어쩔 수 없니까 이렇게 civilians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대답할 예정인지 으 아님 그래서 그 이유는 저는 그 이유가 딱히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지 에는 모든 분들을 다 이곳에 가고 있기 때문에 공연에 가실 거이라서 이 부분은 복동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팀이 함께 있는 거에요. 소세트의 공연은 더 많을 경우가 많을 경우가 많을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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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무대가 있는지, 이번 쇼케이스에 있는지 아주 조금만, 조금만 어떤 한 곡이라도, 한 시트만이라도 둘 수 있으실까요? 네! 아... 빙븐! 거의 호동론가스님이다. 하하하하하 진짜 이건 너무 비밀이라서 지금 할까말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인品는 너무 맞합니다. 오우~~ 네! 就是 고마节 back. 좀 turmeric lubana. 조금 붓을 넣어 줘! 제가abus을 시작하는 장면 Brush then? 고마음습니다. 뛰어 줘 봐,аци잘. . 1, 2. . . . 마지막으로 이번 쇼케이스에 오늘은 팬들님들께 태븐 말로 한 마디 시켜주시고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속진 속진신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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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자.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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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e . 나우 로 つ 유 나 아 아 아 아 여이잇 조금만 더 더 이상 조금만 더 더 이상 빨리 봐주세요 곧 이번엔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나는 뭐라고 했어? 다음으로 나에게도 헉게 마니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니마 하하하 하하하 마니마 하하하하 원필 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옥게 이 영상은 도운이.. 어.. 도운.. 이게.. 가세.. 메흉타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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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운씨이 지난번에 클립.. 비디오 영상 찍으셨었는데 그거로 인하영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로 좀.. 잘.. 말들어가지고 지난번에 틀렸던 거를 도운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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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온있나요? 오랫일이 오케이 도운씨이 이거.. 도운씨이 도ụzu 넷 마상완 헴카돈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스프벌 스프벌 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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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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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좀 얘기해 주세요. 마상완.. 아.. 어.. 마상완.. 헴꽃수 두와이깐 나갑.. 오.. 차 차 차 차.. 오케이. 마상완แหงความสุด ด้วยกัน.. นะครับ เราได้ยินอะไรที่มันพีนภาณยุปไปไม่เป็นไร เราให้เอาใครได้ ก็ถือว่าพอใหม่เดียวกันอยู่แล้ว ใช่ และนี่ก็คือ Dacingที่จะไปเจอกับทุกคนนะครับ ในวันที่ 12 นี้ ก็อย่างที่บอกนะครับ ใครก็ตามนะครับที่ พระงานนี้ถือว่าพลาดเลย เพราะว่านี้คือครั้งแรก ของหนูหนูDacingจิ เพราะฉะนั้น ฝากหนูหนูไปด้วยนะครับ ขอสีบรุยกับDacingตั้งต่างเลยครับผม ขอบคุณครับ ทำบ้าๆ อ่ гарант เนี่ย